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 어느덧 10월에 문턱을 앞두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의 유입으로 낮 동안에도 동쪽 지역은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상해안과 제주도 지역에는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29일 토요일 내일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정도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경상해안과 제주도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날씨를 모식도로 보기 전 대기 상층 일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0일 오전에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 일기도인데요. 우리나라 남쪽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태풍 짜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빨간 부분이 기압골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빨간 정도는 공기의 회오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오리는 와도라고도 하는데요. 빨갛게 되어 있을수록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압골 후면으로 차가운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30일 일요일 모식도 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기준 모식도 보시면 태풍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저기압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기압골이 지나가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저기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게 해 제주도와 경상해안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남쪽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시에 북서쪽에서 기압골 후면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에도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해상에서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주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일 금요일 16시 발표된 태풍 짜미의 현황입니다. 24호 태풍 짜미는 29일 15시경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일 지난 뒤 일본 본토로 더 진입해 1일 15시경에는 일본 사포로 동쪽 부근으로 빠져나가 온다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아주 작은 변수에도 예상 경로가 예민하게 막힐 수 있으니 주말 동안 최신 태풍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 낮에 햇볕이 유입돼 덥게 느끼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죠. 낮에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악산 대청봉의 모습입니다. 사진만으로도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27일 목요일 어제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2주 뒤면 설악산 단풍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말 동안 강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은 물론 해안과 산주에도 바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단풍도 좋지만 날씨 참고하셔서 안전한 야외활동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터치 Q였습니다.